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된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영광 되시네 내 인생을 helping